지난해 사과와 배의 생산량은 봄철 저온 피해와 여름철 태풍, 수확기, 탄저병 여파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따른 공급 감소 탓에 사과와 배의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강세인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1월 사과와 배의 소매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설을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과일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거점 산지유통센터 등을 찾았습니다. 연이은 현장 점검 결과 사과와 배의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긴 했지만 도매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정부 공급과 민간 출하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수확기 생산량 감소로 산지 가격은 높지만 정부 할인 지원에 힘입어 소비자 가격은 도매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단 예상보다 할인 품목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수요가 많아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 아래 기획재정부는 설 직전 주간인 오는 8일까지 정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높은 사과, 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투입하는... 이로써 할인 지원 예산은 690억 원으로 확대돼 정부 할인율은 최대 40%까지 높아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통업계에 사과와 배의 자체 할인율을 조합해 할인 지원 체감 효과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급 불안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사과와 배의 수급 구조도 개선합니다. 올해 계약 재배물량은 사과 6천 톤, 배 2천 톤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산과 거창에 있는 사과 산지유통센터 두 곳 시설 보완 비용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개소를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저온저장 시설까지 확충해 사과 거점 산지유통센터 연간 처리 용량을 10만 톤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KTV 감사합니다.